나도 이거 찢어진 티셔츠 안 입고 이렇게 추운데 지금 겨울에 이거 추운데 반팔 입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강남에 부재정책을 막 쏟아부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곽 쪽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지금 대박나고 그 우리 방송을 본 사람은 난 뒷북이 아니야.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미리 얘기해줬어. 그래서 수용성성, 수원, 용인, 성남. 최근에는 청라 이런 데가 미친듯이 올라와요. 사실은 그런 데가 이제 서민들의 직격으로 받는 거거든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금리가 엄청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집값이 우리 외곽 쪽에 보면 이제 더 싼 것들 있지. 아예 싼 것들. 그 송도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받은 문자 중에 저번에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우리 텔레 형이 물어봐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 샀어. 바로 샀는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땡땡 잔금 일이라 송도에 다녀왔는데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지만 현장을 돌아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 기회가 온다는데 제겐 냉철님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아 이게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민망한데? 그래도 뭐 하던 거니까 끝까지 할게요.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축하드려요. 내 눈에는 혼이 보이는데 그걸 왜 안 하지 지금? 성남 미친듯이 올라가요. 지금 점점 봐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내가 리스크는 좀 더 부담하고 내가 그다가 노동을 해서 얻은 그 가치를 갖다가 더 많은 값어치를 부어서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점점 늦게 살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해 애매해. 그럼 오늘 하나 찍어주고 오늘 자. 갈 때도 갔어. 청라 지금 핵심을 좀 살기 좋은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도 간단 말이야 지금. 청라 갔지. 송도 갔지. 송도는 이게 복받은 게 송도는 연숙으로 잡히잖아요. 연숙으로. 그래서 송도 자체만 보면 송도가 막 오르는데 연숙으로 잡으면 옆에 연숙의 동춘동이나 다른 동들하고 평균을 낸단 말이야. 평균을 내면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좀 빠졌어요. 수원 오르고. 수원이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 소득이 늙었거든. 그리고 성남은 이제 거의 뭐 서울권이고 이제 그런 데도 이제 착착착 오르는 거야. 용인수지 같은 데도 이제 오르는 거야. 이제 성남 올랐어.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어디냐면은 이제는 그마저도 이제 안 가던 진짜 영종도 이런 데 있잖아요. 영종도 이런 데 올라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막 올라. 이게 그 단계 단계가 있어. 그게 지금 시중의 유동성 가장 큰 거는 금리죠. 금리가 크기 때문에 돈이 쌓여서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죽는 거야.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주 죽는 겁니다. 영종도가 이제 오를 거예요. 쓸쓸. 살아난 얘기는 아니야. 그냥 오를 거라고. 지금은 무주택자들이 이제 그냥 자기. 왜냐하면 집을 여러 개 사가지고 뭐 재택하고 뭐 이런 거는 그거야. 그리고 아까 위에서 온 어떤 형님 계셨는데 무주택자들은 힘들어요. 나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정말 오랜 기간 제가 무주택자로 있었고 집만 보면 눈물 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잖아. 이거 맨날 한 얘기. 우리 여기 가입하신 형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집을 뭘로 줘요. 최저임금 올랐죠. 그러면 아파트라는 건요. 건수사 공부하면 너무 쉬운 건데. 건수사 매출은 뭘로 나오냐면 건수사가 한 사업을 한다. 그 사업에 분양 면적 곱하기 평당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출이에요. 매출에서 그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원가가 노동력이야 노동력. 근데 최저임금 올랐죠. 최저임금 올리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뜨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올랐죠.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사회에서 굴러가는 건자재들 있잖아요. 건자재들 유통하는 비용. 그게 최저임금 올리면 건자재들 유통하는 비용도 다 올립니다. 건자재 가격들도 다 올라요. 그나마 유가가 안정적이어서 건자재 원가는 줄지만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올리면 당연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무료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아 이거 나라가 그냥 어떻게 해주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구나.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냥 만약에 문재인 형이 슈퍼맨 같은 초등력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집을 갖다가 싹 막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서 굴러가서 시멘트가 들어가고 건자재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지비에다가 건축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시행사 시공비 마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공비 마진 시행사 마진도 그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올렸는데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살 사람이 없어. 그럼 또 시행을 안 하지. 그래서 밸런스가 유지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무주택자 형들은 내가 무주택자 오늘 또 친한 무주택자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무주택자 내가 아는 동생한테 야 여기를 사라. 그게 이제 내가 좀 예전에 성남에 성남에 근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족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깨끗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면 집이 막 이래. 이런 집이야. 우리 집 같은 이런 집에 부시기 전에 그 연립 있잖아요. 연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좀 살다가 이주비 나오면 이주비 받고 아파트 갔다가 완공되면 들어가라. 그러면 인생 역전이야. 얘기를 해줬어. 걔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걔가 뭐라 그랬냐면 형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랬어.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그 고통을 감내하기 싫은 거지. 그게 무슨 고통이야. 거기서 다 살고 있는데 아 걔도 오른다는 걸 알아. 오른다는 걸 아는데 안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나도 이거 찢어진 티셔츠 안 입고 이렇게 추운데 지금 겨울에 이거 추운데 반팔 입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똑같이 다 부자가 돼. 고통 감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젊었을 때 고통 감내를 한 게 나중에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아니 그거 성남에 가서 좀 꼽둥이 뛰어다니고 쥐 뛰어다니는 그런 집 있잖아. 그런 입에 사는 게 그게 무슨 고생이야. 난 그런 데서 살았어. 그런 데서 15년을 살았다고요. 다시 지금 만약에 그런 집에 들어가라고 해도 나는 나는 뭐 들어갈 나는 해야 되면 하는 거지 뭐. 해야 하는 걸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해야 돼. 아까 내가 그 무주택자 속상하신 형님은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논리적인 사고 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잘 찾아보시면은 내 집 마련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외곽 쪽에 가면 8사 제곱 메타 뭐 이런 것들은 뭐 3억 선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 별로 없거든. 미국만 가도 웬만큼 안전하고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나는 좋은 동네에서 미국에 있을 때는 좋은 동네에 있었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값이 싼 동네가 목숨을 위험한다는 거야. 목숨을. 집 싼 데가 안전이 답보가 안 돼. 거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만약에 미국에서 몸테크 하라 그러면 못하지.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진 않거든. 못 싼 동네에서 막 그렇게 막 총부림 나고 칼부림 그렇게 막 나고 그러진 않거든. 몸테크 잠깐만 하면 되거든. 형님 1억 있으면 어떡해요. 아직도 있잖아요. 상승 운기가 이렇게 딱 붙는 그런 데에 좀 내 집 마련하는 건 괜찮아요. 1억이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줄이는 입장이에요. 다 팔고 싶어. 근데 이거 꼭 지나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하면 되고 좀 세입자들 만나고 이런 게 이제 껄끄럽더라고. 마지막에는 김포가 가요. 그 다음에 또 세월 정도 흘린 다음에 위기가 오든지 위기가 안 오면 다시 또 강남이 가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금리지 금리. 부동산은 우리가 그동안 크게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다 찍어준 거 딱딱딱 다 맞았죠. 제가 여기 올릴 겁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많아요. 집이 좀 되게 여러 개인데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집을 또 팔아야 무주택자분들이 또 집을 사고 그러니까 도는 건데 다 막아놨어. 근데 어떻게 내수 경기가 돌아. 내수가 돌 수가 없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설부 장관이라든지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런 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은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앉혀놔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다가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수를 자꾸 둬서 그게 내수도 망가뜨리고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양극화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지. 건설주 들고 있는 형들 형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은행주 들고 있는 형들 형들이 잘못한 게 없고 음식료주들 들고 있는 사람들 형들이 잘못한 게 없어. 내수 마트주 들고 있는 사람들 형들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만큼 싸니까 이제 나중에 괜찮은 날이 올 겁니다. 방송은 뭐 날라가면 할 수 없지. 안 하면 되지. 안 해도 되나 하는 방송.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요. 안 하면 돼요. toute